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장효영 프로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클럽의 길이에 따른 릴리스 타이밍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입니다. 보통 숏아이언과 미드라이언까지는 정확한 컨택을 하는데 롱아이언부터 우드로 점점 길어질수록 정확한 컨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보통 숏아이언 같은 경우는 다운스윙이 들어오면 보통 손 높이가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릴리스가 이루어지고 드라이버를 만약에 허리 밑에까지 내려와서 릴리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릴리스 타이밍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웨치고 드라이버인데 이렇게 클럽 길이에 따라서 클럽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확연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웨치는 여기서 릴리스가 되고 드라이버는 위쪽에서 릴리스가 됩니다. 클럽이 길어질수록 릴리스 타이밍이 조금 더 먼저 이루어져야지 나만의 릴리스 타이밍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이번 необходимо 으 으 으 으 윤 Beta 으 으 으 으